I do I do I do I know I know I know I know Yes I do I do Do I do Yes I do I do 그래 하니까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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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자 우리 니지씨가 늦어가지고 용궁씨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 막 도착한 걸로 렛잇 액션 오빠 진짜 미안 뭐하는 건데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늦으려고 해서 늦은 게 아닌데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하던가 아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 미안 알았어 그러면 애교 떨어지면 아플게 오빠 오빠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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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죄송한데 이런 얘기 감독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붙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 23살 나이 먹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 형 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노는 게 아니고 저 아는데 찾은 거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 이 눈빛이랑 기름 좀 발랐네 이때 머리가 훨씬 나은데 지금 이제 이 머리로 컴백할 건데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 차고 생각하네 나도 모르고 영국 분이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별명이 방보사인데 어떤 미션에도 늘 쓰면서 지금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늘 유의사죠 그럼 힘든 미션 하나 쳐도 될까요? 진짜로 인상을 안 쓰는지 어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화 안 내기로 유명한 우리 미스터방이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또 팬들한테 인증을 아 뭐야 기마 자세를 해 주시죠 기마 자세를 해? 기마 자세를 해? 기마 자세 한 번도 찡그러본 적 없죠? 아무것도 찡그러본 적 한 번도 찡그러본 적 없죠? 한 번도 찡그러본 적 없죠? 한 번도 찡그러진 적 없죠? 한 번도 찡그러본 적 없죠? 이게 거의 그 소림사에서 잘 알죠? 무슨 영화 할 때 다른 거 어떻게 해? 자리 좀 봐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영국이 또 올해 좋은 예능 프로그램 하나 고정하는지 영국 뭘 들어야지 머리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.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.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. 이 상태로 다음 분은 젤로. 아, 추석해. 추석해. 아, 안 돼요? 물이 다 들어있어. 아,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? 떨어뜨렸잖아요. 화를 안 내네. 안 돼요? 하루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젤로 한 번 내버려.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. 우리 젤로 할 때까지만 해 줘요. 잠시만 인상 쓰는 거야? 인상 쓰는 거야. 화를 안 내요? 저희 작가진들이. 이걸 꼭 한 번씩 시켜보고 싶었대요. 어,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대요. 어. 어디 있어?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곰인형, 곰인형. 봤어? 아니요? 한 번만 붙는가? 칫톡. 이러봐. 놀이를 하나 하는 거야, 어때? 재밌겠지? 옷을 입었는데,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곰곰인형이 있거든? 그거를 우리 한 번 같이 찾아볼까? 자, 화를 했었다고 출발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출발! 출발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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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, 일어나세요! 결국은 아기야 하겠죠. 아기야 하겠죠? 아기야죠. 심순이 아기야. 심순이 아기야. 5, 2, 3, 4, 야, 야, 잠시만. 야, 뭐 한 게 있냐고. 너 왜 그래? 야, 너 왜 해? 야, 너 왜 해? 야, 지금 총까지 쐈는데. 되게 좀 의심스럽다. 야, 너 왜 그래? 다시 한 번 보여줘 봐. 5, 6, 7, 4. 부잉. 부잉 한 번 했고. 부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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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, 천사위속. 세 번째, 폭풍 기여미. 그 중에서 부잉. 다들 긴장하고 있네. 안 되는 척. 제목은. 청년의 꽃이 피었다. 5, 6, 7, 4. 청년의 꽃이 피었다. 내 마음을 받아줘. 상단의 꽃이 피다. 누군가 제일 형이에요? 제가. 한국이 형. 응. 영국이 형! 고맙습니다. 일반인의 꽃이 많이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. 시현제 걸리고. 희도 씨에게 잘생겼나 칭찬 저희가 이제 또 카메라리 연속도 있을 우리 연속도 있기 때문에 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최대한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서 지금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 번 말해볼까요? 영국 형님부터! 영국 형님! 영국 형님 마니터를 정말 참고 가는데 무슨 말해서 우리 같이 하고 오늘 특히 희도 씨가 어제 잘생기고 죄송합니다! 저희 모니터는 희도 씨였습니다! 근데 저는 컴퓨터 보려고 했는데 컴퓨터 옮션이 웨션이 안 되겠습니다 저가 일단 대기실 가서 솔직하게 사람을 드러봤는데 잠깐만 앉아 계시면 연세관이 시작할 때부터 비밀연애라는 곡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산을 위를 걷는 기분 굉장히 열심히 다 하는 거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아 세계로 가는 청동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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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세계로 가는 청등오리 왕왕 세계로 가는 청등오리 왕왕 세계로 가는 청등오리 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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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로 가는 청등오리 왜 뭐야 이게? 뭐라고 했다? 세계로 가는 천둥오래가 뭐야? 저는 그냥 뉴욕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센트럴파크는 LA에 있는거죠? 뉴욕에 있어 아 뉴욕에 있어? 잠깐 착각했는데 그럼 센트럴파크도 가야겠다 다시 다시 자 갈게요 자 액션 자 컷 야 밝게 가 밝게 조금만 더 밝게 조금만 더 밝게 탈락 할게 팔게 할게 그치 팔게 뭐하지 내öz혁 재봉도 오랜만에 재봉도 박용도 부근이라고 완전히 끌어 수준은 이기 수 있을꺼 같은데 아알 아 운동 좀 화나 봐야 돼 어? 얼굴의 근육이 잡혔어 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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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끝났다 아 여긴 뭐하는 잘 지내니 내 곁엔 네가 없으니까 러리러리대 틀리니 보임이 손은 먹어야지 내게 보일 수 있었나 다가! 너무 좋은 밤 참깨날 해볼래 너무 좋은 밤 아름다운 너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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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밤 자꾸 너를 설레 너무 좋은 밤 오늘 날아볼래 너무 좋은 밤 아름다운 너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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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헤헤 나는 이제 준비와 방 탁구 방 탁구 으흐흐흐 진짜 원래 잘생기고 낙 vida 나 cał